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 네 안녕하세요 체제가입니다 제가 오늘은 웨버의 바베큐 그릴 리뷰와 함께 더불어 바로 이 아이스박스 안에 양고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 웨버 바베큐 그릴과 함께 양꼬치, 숄더랙 등등 오스트본의 양고기도 같이 리뷰를 할텐데 이 오스트본 사장님께서 구독자분 10분께 이고 양갈비 드린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바베큐 그릴이 많은데 제가 전에도 이 웨버사 거를 리뷰를 했었어요 고애니웨어라고 특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바베큐 그릴인데 오늘은 고애니웨어와 마찬가지로 캠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스모키조를 가져왔어요 스모키조 검정색이면 제가 리뷰 안 했겠죠 제가 저번에도 리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웨버는 직접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베큐 그릴 알아보시다 보면 웨버사 게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전통도 오래됐고 내구성이나 이미 인증된 제품인데 저는 항상 고애니웨어 빼고는 디자인에서 약간의 불만족스러운 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화이트 색상의 스모키조입니다 이게 한정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나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조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웨버 사용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뭐냐면 가방이거든요 가방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데 고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전용 가방이 가격은 비싼데 그렇게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래서 구매를 안 하고 있다가 전용 가방을 한번 구매해봤어요 전용 가방 같은 경우는 한 35,000원 정도? 쿠션도 없고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쉽긴 해요 드라이버가 없어도 설치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스모키조 화이트 컬러거든요 블랙이랑 디자인이랑 모든 게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분을 몇 가지 발견했어요 우선 블랙은 뚜껑에 이게 없고요 블랙에는 온도계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온도계가 없습니다 뭐가 약간 다른데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그게 달라요 웨버 스모키조는 37cm예요 그래서 한 2인? 딱 3인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화로대 사이즈고요 이 상태로 한번 조립을 하시면 이 상태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고 애니웨어보다 수납은 조금 더 불편해요 사이즈가 커서 그래서 들고 다니실 땐 이렇게 올려서 고정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가방에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사이즈에 맞게 나온 가방인데 아쉬운 점은 3만원짜리 가방인데 쿠션이 없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고 애니웨어로 캠핑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 좋은 점은 높이가 이게 훨씬 높아서 고기 같은 걸 구워 먹을 때는 이게 훨씬 편하긴 할 것 같아요 고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비어켄 치킨 같은 거 못해 먹어요 그냥 세우면 고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천장에 닿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어켄 치킨도 해 먹을 수 있고요 활용성은 고 애니웨어보다는 저는 이게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안을 보시면 재받침대, 숯받침대,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전용 그릴은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요 웨버도 한번 빠시면 액세서리 값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후년을 할 때는 이렇게 닫고 후년을 하시면 되고요 공기구멍 같은 경우는 이 위로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온도 조절이나 공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직화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먹냐면 이 상태에서 뚜껑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사용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바닥에 놓으면 더러워지니까 그냥 이렇게 얼어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양고기 구우면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숯이 되는 동안에 이 고기를 손질을 해줄게요 이 제품은 오스트본 제품인데 음식들은 협찬이든 광고든 아예 받지 않는데 받은 이유는 뭐냐면 구독자분들께 열풍께 이 제품 보내드린다고 해서 웨버, 화로대 보여드리면서 이 고기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 양고기들이 보통은 거의 다 수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양고기들이 선박으로 오는데 선박으로 오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얼려서 냉동으로 배송이 되는데 이 오스트본 제품 같은 경우는 항공으로 배송이 돼서 냉장 상태로 그대로 배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냉장으로 배송이 된다고 하면 신선하겠죠 그리고 늙은 양이 아닌 어린 양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보내주신 게 양왕 숄더렉이랑 양숄더렉, 양프렌치렉, 그리고 양코치 어쨌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저 혼자 다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조금씩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일본 여행 많이 갔었을 때는 징기스칸을 좋아해서 그때 한번 양고기 빠져서 양고기를 진짜 미친듯이 먹었던 적이 있는데 캠핑에서는 양고기 저도 처음이거든요 과연 맛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배송이 될 때 어떻게 배송이 되냐면 냉동이 아니라 냉장 상태로 배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3일 안에 드셔야 되고 날짜 지정할 수 있어서 캠핑 가시는 날에 미리 주문을 해 놓으시면 캠핑 가는 당일이나 전날에 도착해서 3일 이내에만 드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냉장 상태로 보관을 해서요 여러분 저 땀 흘리는 거 보이시죠? 와 진짜 너무 더워요 숱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서 고기를 꿀 텐데 여러분 이거 숱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숱이 완전히 하얗게 이렇게 돼야지 숱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고 이 검을 때 사용을 하면은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올라오거든요 불쇼를 보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하얗게 되면은 그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웨버는 지금 37cm라서 3인, 4인까지도 사용은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이게 네모난 것보다 원형으로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둘러 앉아서 먹기에도 편하고요 일단 고기를 먼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우선 다 익혔어요 익히긴 익혔는데 저는 원래 이렇게 바싹 탄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 넣고 일단 양꼬치 먼저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저희가 양꼬치집에서 먹는 것보다 맛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거 두께 보이세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죠? 이거 제가 아까 안 잘라줘서 겉에만 살짝 익혔는데 지금 다시 이거는 익혀줄게요 저는 사실 안까지 완전 바싹 익혀 먹는 스타일이라서 빨간 게 보이면은 고기를 잘 안 먹는데 그래서 지금 저 숄더렉도 안에가 살짝 빨개 보여서 더 익혀주고 있는데 양꼬치는 다 익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고기가 비리면 잘 못 먹거든요 뭐 양고기든 돼지고기든 근데 비린맛 없이 진짜 맛있다 자 숄더렉입니다 두 개 소스 찍어서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너무 맛있어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10분 추첨해서 드리니까 드셔보시고 꼭 알려주세요 어떤 맛인지 그리고 지금 웨버는 사실 처음에 괜히 샀나 이 생각 들었는데 성능은 말할 거 없습니다 지금 연기가 나는 건 저 숯땜에 나는 거예요 제가 숯을 완전 연수 안 시키고 하니까 이렇게 연기나고 불이 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침리 스타터를 쓰는데 침리 스타터를 안 가져와서 그냥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침리 스타터 사용하실 분들은 이렇게 연기나거나 그럴 거는 덜 할 거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진짜 한참 익혔는데도 안에가 빨갛잖아요 그만큼 고기가 두껍다는 소리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 제품은 오스트본이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시간 공지할 테니까 그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캠핑 가셔서 한번 구워 먹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의 맛이에요 지금 제가 어떻게든 다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조금 남았어요 우선 웨버 그릴을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 고 애니웨이를 살까 스모키조를 살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고 애니웨어보다 조금 더 편한 부분은 일단은 높아서 좋아요 고 애니웨어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낫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불편한 감은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서 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고기 뭐 굽는 거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해요 이제 단점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수납이 조금 별로예요 사각형의 고 애니웨어 같은 경우는 다리가 접히거든요 그래서 수납할 때는 조금 작아지는데 이거는 다리가 고정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부피를 크게 차지하기는 해요 이게 블랙이 있고 이게 새로 나온 컬러잖아요 조금 달라요 이게 덮어놓고 훈연을 해 먹기 위해서는 온도계가 필수인데 온도계가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이쁘기는 사실 화이트가 훨씬 이쁘긴 이뻐요 저도 그래서 화이트 보자마자 구매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쁘긴 한데 온도계가 없는 단점 대신 온도계는 웹원 액세서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꽂아서 온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게 있기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블랙이나 이고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고 애니웨어와 이고를 고르라 하면은 애매하긴 해요 수납에 조금 더 중점을 두면은 고 애니웨어를 사용하시고 나는 좀 더 편하게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스모키조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스트본 제품이고요 항공 냉장 상태로 직송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신선한 양고기고 내가 먹기 바로 전날에 날짜를 지정하셔서 배송을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양고기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제가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광고도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메일을 한 번인가 두 번 무시했었어요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안 하다 보니까 PPL로 고기만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제가 그래서 두 번째 왔을 때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구독자 10분께 드리면은 제가 리뷰하겠다 해서 고기 재먹을 거 받고 고기도 받아서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거니까 제가 실제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당첨 10분 노려보실 분들은 라이브에서 노려보시고 오늘 웨버 그릴 화이트 색상과 오스트본의 양고기 리뷰했고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